Q. 최현석 Q. 최현석 Q. 최현석 최현석 22살 Q. 지극히 A Q. 땡이 Q. 땡이 Q. 현득이 Q. 보라돌이 Q. 래퍼 Q. 래퍼 Q. 리더 Q. 래퍼 Q. 애 Vlog Q. 춥고 Q.핍합 Q. 업무 Q. 파이팅 Q. 플레이리와 Q. 달려가계 horse Q. 파이팅 Q. 게임 Q. 트여러 Q. 으로 자네 Q. 으로 자네 하루토 열일곱 살 B 아빠, 엄마, 여성생 레토 나무늘보 같은 성격 큰 키입니다. 얼굴 전개. 게임. 삶인 것 같습니다.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. 소정환입니다. 16살입니다. 댄스를 맡고 있고 막내도 맡고 있습니다. 잘 챙겨주는 것도 있고 형들한테 많이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별명은 슈퍼 킹 카우베이. 슈퍼 킹 카우베이. 제가 성장이 빠르기도 하고 풍선은 뭔가 이미지가 밝잖아요. 저도 이제 좀 밝으니까 풍선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최연소 새싹 학생입니다. 저 태권도 사상까지 달라고 했어요. 영화 게임이랑 달콤한 것. 그 중에서는 이제 달콤한 것을 제일 좋아해요. 달콤한 것을 정말 치명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트레저란 호흡기입니다. 트레저가 없다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입니다. 저희 12명 갓 기다리는 매력으로 찾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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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